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육식물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향시 대자동에 있는 가나안다육에 왔습니다 가나안다육에 묵은둥이들 목대들이 상당히 건강하고 또 예쁜 아이들 색감도 진짜 예쁩니다 이렇게 묵은둥이들로 세팅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화분포함가 앞에 있는 이 아이들 예쁜 아이들 화분포함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택배는 1개도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본인 부담금 4,000원 있습니다 이 앞쪽에 있는 화분포함가 부터 보여드릴게요 레이첼철화 화분포함입니다 이 아이 만원이에요 화분은 이렇게 생겼어요 청색 화분에 심어져 있는데요 이 목대 좀 보세요 진짜 예쁘죠 손톱꽃이 정말 예술입니다 작지만 이렇게 묵어가지고 아주 떼글떼글하게 생긴 화분포함에서 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여기도 이 아이도 만원입니다 이렇게 사각분에 심어져 있고요 자 얼굴 두수가 이렇게 많아요 정중입니다 자 묵은둥이 화분포함에서 이 아이도 만원이에요 자 이 사각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은 베란다에서 정리하기도 자리차지하지 않아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자 멕시칸 노즈 묵은 한몸이에요 자 화분포함에서 이 아이도 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화분 포함해서 구매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렇게 영상에 나가면 이 화분들이 조금 크게 보이죠 근데 실제로 이 아이도 이렇게 받아보면 생각보다 그다지 크지 않아요 자 그거는 감안하시고 자 이거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아이도 일본 라즈베리 묵은둥이 이 아이도 화분포함 만원이에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예쁘죠 와 깨끗한 색을 하고 있는 이 아이 화분포함 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누다금 묵은둥이 이거 화분포함이에요 이 아이도 만원입니다 자 이거 만원이고요 자 레인드랍입니다 묵은 한몸짜리 이 아이 14,000원 자 이거 수량은 10개 있습니다 자 돌기를 달았어요 자 오래된 아이들이 이렇게 돌기 달죠 입장에 이렇게 돌기를 달 다른 아이들 레인드랍 자 묵은 한몸짜리 14,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오렌지 먼노 자연이에요 2두짜리입니다 이거 25,000원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풀분에 심어져 있어요 오렌지 먼노 자연 묵은 한몸 이 아이는 3두입니다 30,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얼굴이 아주 분을 뽀얗게 바르고 있고요 깨끗한 색으로 이렇게 물든 아이입니다 자 삼두 30,000원에 올려드릴게요 파랑새 묵은 한몸입니다 이 아이 45,000원이에요 와 파랑새 묵은 한몸짜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파랑새는 이렇게 물들기까지 진짜 오래 걸리는 아이인데 이거 얼굴 두수가 상당히 많아요 이거 45,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이쪽으로 갈게요 블록헐스 이거 묵은 한몸입니다 6만원이에요 자 여기 멀리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육도 한몸짜리에요 목대는 자 목대 보이시나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적심하고서 적심군생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 아이 6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사이즈는 17cm 됩니다 17cm 링구아스 대품이에요 자 묵은 한몸 유아이는 6만원 자 이렇게 와 색감 정말 예쁘죠 완전 보라색 그런 물이 들었는데요 여기 입장 좀 보세요 이 돌기가 와 이거 아주 단단해요 어쩌면 이렇게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생겼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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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나 세상에 요거 18cm 사각분에 심어져 있어요 얼굴이 요렇게 많습니다 요아이 대품이고요 한몸이에요 사이즈는 이렇게 자 20cm도 후뚝 넘는 아이예요 요아이 6만원에 올려드릴게요 로스코프 요거 두 몸이에요 자 묵은둥이고요 자연 13만원 요거 13만원이에요 색감 진짜 예쁘죠 아주 빨갛게 물이 들었어요 목대들은 요렇게 생긴 아이 자 요거 두 몸짜리에요 13만원에 올려드릴게요 누다입니다 자 묵은 한몸짜리에요 요거 35,000원입니다 자 아주 노랗게 물이 들어서 요렇게 생긴 아이 자 20cm 넘어요 22cm 합니다 요아이 35,000원 홍악입니다 홍악 묵은 한몸 요거 대품이에요 자 자연이고요 75,000원 75,000원짜리 홍악 이렇게 진짜 색감 정말 예쁘죠 요기 아가들 좀 보세요 아주 빠글빠글하게 나와요 와인 노즈 묵은 한몸입니다 55,000원이에요 자 55,000원 자 이거 와 사이즈가 상당합니다 얼굴이 대단해요 이렇게 자 이거 18cm 이상합니다 앞쪽으로 뒤쪽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천우엽 변경 화분 포함 요거 토분이래요 가격 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토분에 심어져 있어요 완전 바나나색을 하고 있네요 요아이 천우엽 변경 요거 화분 포함해서 만원입니다 요거 자 토분에 심어져 있어요 와 또 어디가 안찍었죠 요쪽으로 갈게요 바네샤 라이 하이브리드 묵은 한몸 자연군생이에요 요아이 3만원입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목대가 상당히 커요 요렇게 자 얼굴 하나가 9cm 합니다 요아이 자연 한몸짜리 3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요기도 바네샤 하이브리드 묵은 한몸 자연 25,000원 요렇게 생겼어요 목대가 자 요렇게 깊게 심어주면 정말 예쁠 것 같아요 자 요 화분은 제외구요 자 화분도 구매하고 싶으시면 자 구매 가능합니다 문의해서 요 화분까지 구매하셔도 됩니다 요쪽으로 갈게요 자 조한다니엘 묵은둥이 요거 화분 포함해서 18,000원입니다 자 18,000원 요렇게 생겼어요 하이툰 묵은 한몸이에요 요아이도 화분 포함해서 2만원입니다 요렇게 요 화분 좀 보세요 진짜 공방 화분이에요 너무 예쁘죠 요거 요렇게 생겼어요 요아이 화분 포함해서 2만원이래요 진짜 예쁘죠 엘샤 묵은 한몸이에요 화분 포함해서 2만원입니다 자 요렇게 아 진짜 너무 예쁩니다 요기 자 요기 도향이라고 쓰여있는 것 같아요 자 화분이 정말 예쁜데요 요아이가 요렇게 해서 2만원이에요 진짜 너무 예쁘다 요거 데려가세요 올리비아 묵은 한몸이에요 요거 2만 5천원입니다 요거 수량은 2개 있어요 요렇게 얼굴이 상당히 많죠 아주 묵어가지고 요렇게 자주색으로 자 물이 들었어요 19cm 합니다 요아이는 19cm 자 오비리대 묵은 한몸이에요 요아이 자연 18,000원입니다 이 목대 좀 보세요 자 목대 요렇게 생겼어요 와 진짜 예쁘죠 와 진짜 예쁘죠 자 요렇게 생겼구요 또 자 라울입니다 요거 라울 자연 한몸짜리 대품이에요 55,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와 이렇게 생겼어요 55,000원 자 사이즈가 상당히 큽니다 요거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오매나 웬일이래 이거 오매나 웬일이래 이거 이렇게 되는 사이즈에요 이게 몇센치라고 해야 되죠 자 요렇게 되는 아이 자 대품입니다 55,000원에 자 요거 올려드릴게요 자 매직쟁골드 자 묵은둥이입니다 27,000원이에요 요아이 27,000원 색감 진짜 예쁘죠 자 목대들이 요렇게 생겼어요 깊은 분에 심어져있는 아이입니다 매직쟁골드 27,000원 요쪽으로 짚시 묵은 한몸이에요 요거 자연 20,000원이에요 수량은 3개 있어요 자 요렇게 얼굴 두수도 많죠 요아이는 요렇게 생겼구요 요기 있는 아이는 수영 요렇게 생겼어요 진짜 예뻐요 그리고 요기 있는 아이 맵이나 묵은 한몸이에요 화분 포함해서 17,000원입니다 자 여기도 자 요거 화분 아주 싼 화분 안입니다 자 요렇게 생긴 화분이에요 자 요아이 얼굴도 진짜 따글따글 묵어가지고 진짜 예뻐요 맵이나 묵은 한몸 화분 포함해서 17,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요쪽으로 정중이라고 합니다 묵은 한몸이에요 화분 포함해서 18,000원 여기도 자 요렇게 생겼어요 진짜 화분 예쁘죠 자 요거 화분 사이즈가 10cm 됩니다 10cm 자 요런 아이들은 10cm 되는 화분이에요 자 환타 묵은 한몸 화분 포함해서 23,000원 자 요렇게 요아이는 23,000원이에요 23,000원 자 벤바디스 자연이에요 묵은둥이 자 변이가 왔대요 요아이는 28,000원입니다 자 요렇게 요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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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23,000원이에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벤바디스 벤바디스 자연 묵은둥이 자 변이가 온 아인가요 자 28,000원 아주 떼글떼글하게 생겼어요 자 사각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구요 신데렐라입니다 자연 한몸이에요 요아이 4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목대는 요렇게 생겼어요 와 핑크색으로 아주 예쁘게 물든 아이 자 신데렐라 20cm 합니다 20cm 4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스네디 자연 묵은 한몸이에요 요거 8만원입니다 스네디 자연 묵은 한몸짜리 8만원 이렇게 자 멀리서 보여드릴게요 자 얼굴 다 보이시나요 진짜 예쁩니다 요아이 목대가 요렇게 생겼어요 진짜 웬일이래 진짜 너무 예쁩니다 요거 8만원이에요 8만원 요거 얼굴 큰아이 하나 재볼게요 와 14cm 해요 14cm 합니다 요아이 얼굴 하나가 자 8만원에 올려드리구요 와 요기도 자 신데렐라 묵은 한몸짜리 있어요 요아이는 요아이는 35,000원이에요 자 35,000원 자 목대는 요렇게 생겼어요 여기는 원종 레굴렌시스 원종 레굴렌시스 자연 묵은 한몸 23,000원이에요 자 23,000원 요기도 요기도 얼굴 좀 보세요 아주 떼글떼글하게 생겼어요 와 이거 웬일이야 50원짜리 동종만하게 생겼어요 얼굴이 셀 수가 없어요 이거 요아이가 23,000원이래요 묵은 한몸짜리입니다 23,000원 요쪽으로 노블레드 묵은 한몸이에요 17,000원입니다 요거 17,000원 진짜 새빨갛고 예쁘죠 요아이는 아주 새빨갛게 불난아이처럼 물드는 아이예요 요기 요기 요거 찍었나요 아까 요기 화이트 화이트로즈 묵은 한몸이에요 화분 포함해서 16,000원 요렇게 사각핑크분이에요 진짜 예쁘죠 요거 요아이 화분 포함해서 16,000원에 올려드릴게요 대비철화군생입니다 요거 17,000원이에요 17,000원 이렇게 들어가있구요 생얼이 여기에 들어가있어요 아우 진짜 핑크핑크 너무 예쁘죠 긴잎핑키 긴잎핑키 묵은 한몸이에요 화분 포함해서 25,000원입니다 요아이가 25,000원이에요 자 보이시죠 25,000원 자 여기도 이렇게 저렴히 자 25,000원에 올려드릴게요 레드탑 바이솔 화분 포함해서 14,000원 레드탑 바이솔 화분 포함해서 14,000원입니다 자 요 화분도 요렇게 10cm 되는 화분이에요 자 작지 않은 그런 사이즈입니다 일본 라드베리 묵은 한몸 요거 2만원입니다 2만원 와 진짜 예쁘죠 사각분에 심어져있어요 12cm 사각 화분에 심어져있는 아이입니다 요렇게 예뻐요 나나후끄미니 묵은 한몸이에요 자연군생입니다 요아이는 2만7,000원이에요 자 2만7,000원 얼굴이 요렇게 많아요 와 진짜 요거 공처럼 생겼어요 공 얼굴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거 사이즈 보고 갈게요 요렇게 자 15cm 합니다 15cm 2만7,000원 자연 한몸이에요 자 해란 묵은 등이 자연 한몸 대품이에요 요거 8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8만원 오우 가족이 여기 다 모여있네 여기 입장 끝에 요렇게 예쁩니다 색감이 자 요 대품 8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사이즈는 요렇게 28cm 29cm 합니다 8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셸리 묵은 한몸이에요 요거 대품입니다 9만원에 올려드릴게요 셸리 묵은 한몸 자 9만원 자 멀리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아 진짜 얼굴 좀 보세요 여기 목대 좀 보세요 아우 화분에도 이렇게 심어져 있는데 정말 멋집니다 요아이 완전 작품이네요 목대들이 이렇게 튼실해요 얼굴 투수가 아이고 상당히 많죠 요거 사이즈 볼게요 요렇게 이렇게 되는 사이즈에요 자 요아이가 9만원에 자 올려드리겠습니다 와 요쪽에 자 블루엘프 묵은 한몸이에요 요아이는 25,000원입니다 와 요거 사각분에 심어져 있는데요 수형이 진짜 예쁩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자 요아이 물들면 요렇게 진하게 물이 드는 아이죠 자 얼굴이 다 젖어가지고 와 요기 밑에 아주 빠글빠글하게 나오네요 요아이들 수형이 진짜 예쁩니다 근데 요아이가 한몸인데 25,000원이래요 진짜 예뻐요 요거 파키포리아 요거 묵둥이 27,000원이에요 요아이 물들기 진짜 오래되는 아이죠 자 빨리 물들지 않거든요 요아이는 요거 물든것 좀 보세요 요렇게 빨갛게 물이 들었어요 자 요기도 사각분에 심어져있고요 27,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손톱구치 요렇게 아주 빨갛게 물이 들었어요 자 요기도 사각분에 심어져있고요 자 요렇게 심어놓으니까 정말 잘 어울리고 예쁜 아이 같아요 자 화분제 요렇게 구매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는 로즈킨금 자 묵은 한몸입니다 화분 포함해서 25,000원이에요 자 로즈킨금이래요 아우 색감 예쁘죠 요 아가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요렇게 사각 에프네에 심어져있는데요 정말 예쁩니다 요거 25,000원에 올려드릴게요 마커스 철화군생입니다 25,000원이에요 마커스 철화군생이래요 근데 마커스가 어떻게 요렇게 물이 들었죠 와 진짜 오래된 아이입니다 요거 25,000원이에요 자 요쪽으로 갈게요 요거는 청키 묵은 한몸입니다 27,000원이에요 자 수량은 두개 있습니다 자 목대가 요렇게 생겼고요 자 아래에 아가들도 이렇게 달고 있는 아이 27,000원 요아이도 27,000원이에요 올려드릴게요 자 목대가 요렇게 생겼고요 자 아래에 아가들도 요렇게 달고 있는 아이 27,000원 요아이도 27,000원이에요 올려드릴게요 이게 요 뒤렛곡은